우와 완전 추억 뜨는다. 기억나지 찌덕님들 수박송 작년에 와우와우와우 수박심분 좋아 와우와우와우 수박심분 좋아 와우와우와우 수박굴만 좋아 야 저기 부자. 너만 추브 있냐? 난 추브 없어? 그러게 난 너무 재밌는데 추박추브랑 비눗방울 카메라까지 있는데 키 키 키 키 키 키? 멋 짜증나 나만 없잖아 자 골라 골라 싸게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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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르라고? 쪽에서 뭐 파나봐 날이면 날만 와 오는게 아닙니다 갑자기 30분만 판매하고 떠납니다 뭔데요 뭔데요? 이건 얼마예요? 아..이거요? 이건 154рок blessings입니다 여긴 비눗바울도 나오고요 그렇게나 비싸요? 아유 손님 그렇게 가격을 듣고 화가 나셨다면 제가 적당한 선에서 해드릴 수 있는데 할인을 얼마나 할인되는데요 한 30% 남짓해서 만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원이요?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갖고 계신 돈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면 그 가격에 맞춰볼 수도 있고요 갖고 있는 돈이요? 500원이요? 뭐 500 뭐요? 너로는 택도 없지 이 아줌마가 뭐 아줌마? 뭔 소리야 나 지금 출장학교 2학년인데 이 누나가 500원으로는 택도 없고 이거 드릴게요 이거 이거 가질 수 있겠네요 이거 싸게 드릴게요 원래 천원인데 500원을 주는거야 가져가 가져가 이 풍선? 그런거야? 그런거면 저 주세요 야 여기 500원 네네 잘쓰세요 가져가세요 오 천원짜리 싸게 샀다 감사합니다 원래 200원짜린데? 돈 벌었다 이걸로 뭘 하라는거야? 이거 뭐 제일 재밌어 그럼 되겠다 그럼 되겠다 나는 500원으로 튜브 만들었다 이거봐 500원짜리 튜브? 그런게 가능하기나 해? 가능하지 이거봐 물을 뜬다 오 재밌어 우와 진짜네 심지어 재밌어 보여 이거 봐 이렇게도 되고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편하게 잘 봐 이렇게도 놓을 수 있다고 저기요 저기요 풍선 너무 재밌어 보이잖아 네 부르셨습니까 풍선이 너무 재밌어 봐서 그런데 풍선 더 있나요 저거? 너무 재밌어 아 저 풍선은 죄송하지만 다 소진되서 없고요 뭐라구요? 다 소진이요? 돈을 줘도 못 사요? 네 지금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삽니다 포켓몬 빵처럼 말이죠 아 정말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다니 화가 난다 그러면요 부자님 이거는 어떠세요? 요런 풍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 부는 거 그 풍선은 뭐 재밌어요? 저렇게 긴 풍선은 아니잖아요 아 그게 아 그 물속에서 풍선 불기를 하면 될지 안될지 이런 실험을 해서 재밌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 물속에서 풍선 불기? 그거 재밌겠는데? 그건 얼마죠? 이거는 한 5만원인데요 아 네? 좀 비싸구나 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지세요 이것도 서비스로 이것도 드릴게요 뭔가 사면서도 기분 나빠 사기당하는 기분이야 원가가 500원인데 5만원에 팔다니 난 역시 장사를 너무 잘해 캐캐캐 야야야 박수인 왜? 한참 재밌었는데? 여기 더 재밌는 거 있어 해보자 더 재밌는 거? 뭔데? 재미없기만 해봐 완전 재밌어 너 생각해 말해봐 물속에서 풍선을 불 수 있다? 없다 물속에서? 절대 불 수 없지 물속 압력 때문에 아 압력 때문에 그래도 압력보다 더 세게 불면 되지 야 풍선에 사람도 이렇게 둥둔 뜨는데 어? 네 입 바람이 그렇게 세다고? 나 세거든 그러니까 해보자 세? 그래 그럼 너가 이긴 거야 풀 수 있다면 자 받아 자 풍선 받고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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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포기 포기 나는 안 불려 오 봐봐 조금 불렸잖아 그것도 뿐 거냐? 하긴 그래도 불리긴 하네 인정 오 불린다 실험 대 성공 여름 되면 너무 더워 땀도 많이 흘려 에어컨 앞에서 눈 속은 계속 더워 어 나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오 아이스크림 좋네 저기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? 말투 잡고 왜 그래? 상황극 하나 너 아니었어? 상황극 속에 상황극? 오키오키 저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세요 초코 맛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맛있겠잖아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초코 쭈쭈 아이스크림이다 하하 맛있다 뀨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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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부럽잖아 난 커지어서 못 사먹는데 부러워? 너 그럼 이 꼬다리 먹을래? 꼬다리 부분을 날 준다고? 제일 맛있는 부분을 부모 형제한테도 안 준다는 그 꼬다리를 나한테 준단 말이야 그래 난 이거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차 고마워 신나 오 나 정말 재밌는 거 생각났어 재밌는 거? 뭔데? 물 속에서 아이스크림 먹기? 가능? 불가능? 그건 할 수 있지 근데 물 속에서라니 이거 뭐야? 너무 재밌겠다 ㅎㅎㅎㅎ 아 Prim 어떡해 lar 나 해본다 하나, 둘, 셋 머리 속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khaki 이게 신기해 또 먹어봐야지 재밌겠잖아? 하나, 둘, 셋 물속에서 먹어볼 수 있잖아? 재밌어 초코 맛있어 물속에서 먹으니까 웃긴다 죽을 뻔 했잖아? 너 아이스크림 먹다가 물까지 같이 먹었냐? 너무 웃겨 비키오, 비키 물도 잔뜩 마셨잖아? 아, 아이스크림 물속에서 먹으니까 신기하고 맛있긴 한데 뭔가 숨을 못 쉬니까 향이 안 느껴져가지고 약간 맛이 덜 느껴져 맞아 숨 쉬면서 먹으면 초코 향이 더 강하긴 할텐데 와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추후에 올라와 있을까? 천국이 따로 없다 나도 풍선 튜브 있잖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거의 다 먹었다 그래도 재밌어 와,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 맞아, 너무 재밌잖아 좋아! 오늘도 신나게 구장 거짓물놀이 대성공! así으로 아이스크림